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댄스? 오? 오! 아! 아름! 서리! 와! 이 형님! 와! 이 형 진짜! 와! 열심히 했네! 아! 또 진드기 나왔다! 진드기! 형은 그냥 주면 그냥 대중 되는 거 대중하면 돼요! 대중!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다리 지 날 거 같으니까 좀 깨주실래? 반대 주고 가서 반지 여기 핸드폰 있는데 진드 걸리면 짜릿할 거예요 형 지예배우 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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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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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가스 вроде 문이 한가스 찹쌀떡 굉장히 찹쌀떡 가격이 굉장히 저렴 정말 이런 거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데 시행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윤기씨 준비됐어요? 네 그럼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귀한 판만 넣어주세요 네 해보지 내일 또 이렇게 과자 힘들게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제가 시원한 음료와 과자를 갖고 왔어요 얘들아 과자 먹고 해 얘들아 과자 야 시원한 콜라 형이 갖고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와 대박 야 과자랑 콜라먹어 예 바로 간대요 한입하고 오세요 뭐야 슈가 괜찮아요 형 조심해요 우와 우와 이거 6개월 만에 안 돼서 상당히 체크해졌습니다 가문의 영광이고요 이 사진은 무상까지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어디 있어요? 누구 어디 있는데? 나 못하고 있어 누구 어디 있어요? 오 뭐야 고지의 두 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 없었고요 많은 분들에게 뿌려주고자 뿌려드리고자 이렇게 오래 받았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집에 가서 따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제가 센치해지면 자전거는 거리에요 아크네 와서 쇼핑도 하고 왜 여기 일상이잖아요 왜그래요 아닌데 일상 아닌데 이야기도 하면서 밥 먹었어? 자연스럽게 슈가야 밥 먹었니? 영상이니까 카메라 들어오기 전부터 했어 인마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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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아이쿠 아이쿠 진짜 다졌어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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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디 인사 알아요? 오 브로.. 열심히 하고있어 오 제이홉!! 오 감동님하고 인사하고 있어요 지금 저대로 돌아가기만 해봤어 절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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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교.. 넌 절규야. 왜요? 형 목소리 못 들었어. 그래서 카메라에 듣고 절규했어. 미안해. 됐어. 화했어. 어우 시가 형. 아이고. 아이고 우리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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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좀 지졌어. 아이고. 아이고. 복근 노출 한 번 해볼까? 복근 있었어요? 응. 안 좋아. 정답해. 잠깐만요. 너무 좋아. 헤헤헤헤헤. 아 됐다. 아 일어나자 일어나자. 헤헤. 아 뭐어 그래서. 소파에 누워있어? 역시 많이 부려도 되셔요 아니 김남진이 갑자기 나 여기서 표정짓고 있는데 김남진이 갑자기 이러잖아 짱! 짱이야! 우리 슈가 형 제일 제일 멋있어! 짱! 이거 알 수 있는데? 짱! 슈가 형 차고! 여기 바로 말로 받았던 6만 5원인가요? 깜짝 분량이래? 깜짝 분량이야? 딸꾹질 안 멈춘다고 지금 무서워서 딸꾹질이 나나봐요 아 딸꾹질 안 멈추네 너무 떨려 제가 손잡아줘 너무 떨려 손한테 막바지에는 그냥 저 좀 올려볼게요 나 눈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이냐? 여기 봐봐 카메라 봐봐 멀만 기다려 멀만 기다려 멀만 기다려 멀만 기다려 마찬가지로 몰래те 파티 ㅠㅠ 그는eres 이C블링이야. 와 진짜 소름이 높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